네, 정말 많은 인원들이 지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도로를 다 창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여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와, 뒤쪽에 남대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탄핵의 많은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았다고 지금 내린다고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정신이 도와는 세상을 완벽히 가요!